주부의 마음으로 주부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한 아이디어 냉장고 정리는 기본 식재료 계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알라리 쏙 탄생 구입한 재료들 알라리 쏙에 나누어 담아 이제 버리는 거 하나 없이 소분해 보세요 볶음밥과 알라리 쏙 탄생 국물용 흑대 사이즈 각종 찌개 재료를 한 통에 넣은 배 사이즈 양념류와 이우식용의 똑똑한 줌 사이즈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샤베트와 화채용 클러버 사이즈와 많은 생강 다짐 소 사이즈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디자인으로 냉장고 정리도 깔끔 색 구분으로 찾기도 쉽고 요리로 바로 연결 주방에 살림 익숙하지 않은 남편들도 걱정 끝 비틀고 필요한 만큼 쏙 누르면 알라리 쏙쏙 자르고 녹이고 해동할 필요가 없어 요리가 간편 FDA 기준 적합 FDA 기준 적합 시각적 인증 선택까지 선명한 주부인 상태 기능성 냉장고 용기 알라리 쏙 녹이고 자르고 재료 준비 힘드시다고요? 나누고 담고 재료 보관도 번거로우시죠? 게다가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마늘은 매번 자르기도 귀찮은데 이제 바꾸세요 필요한 만큼 깔끔하게 나눠 담고 요리할 땐 손질할 필요 없이 쏙 떼서 넣기만 하면 요리가 즐거워지는 시간 현명한 주부들의 스마트한 소분 용기 이제 알라리 쏙으로 바꾸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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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